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수화 13장 말씀입니다. 아메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일가세서부터 하마세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라.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까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운 병지와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안문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났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우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루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까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헬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고티본과 바모파알과 벳발무원과 야수아 그대못과 메빠앗과 기레다임과 심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피스가 산기슬과 베녀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홀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까라 이상은 루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돌과 주변 마을 들이니다. 모세가 카치파 곧 카치사선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안문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왕의 아루엘까지와 헬스본에서 라맘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지어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숙걱과 사본곧 헬스본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카치사선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 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항 옥에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육십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사나 옹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애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하평제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로 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이 되면 정말 안 나오는 TV를 틀어서 그 TV를 보곤 했습니다. 당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미군부대에서 방송되는 미군들을 위한 공중파 방송이 저희 집까지 신호가 잡혀서 저희 집에 AFKN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영어로 된 만화영어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토요일에는 만화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 만화영어를 틀어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ABC도 모르는 제가 영어로 된 방송을 봤던 이유는 만화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만화영어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만화영어를 보려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림만 본 거죠. 영상만 보고 말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동생하고 같이 본 만화영어를 따라 했는데 그때 나오는 말들이 영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으니까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영어의 실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우사 13장 말씀부터 읽다 보면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마치 그때 AFKN 만화영어를 봤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는 단어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니까 그냥 그림만 본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우사에서 하반부에 들어가는 지명이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은 지도를 펴놓고 같이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지도를 좀 펴주실까요? 저희 구약성경과 여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받게 되었던 약속한 땅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커다란 호수 이게 사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기네레 바다라고 표현했고 아래쪽에 있는 사해를 염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염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네. 지도가 안 나오나 보네요. 그리고 요단강으로부터 오른편에 있는 그 지역에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남쪽으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아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남쪽,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곳 중에 어디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한 땅인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13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우수하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우하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여우수하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많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 13장 1절이 지나가면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 남은 땅이 어딘지 그 지명을 하나하나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다음 지도도 준비가 됐나요? 네, 다음 지도를 보시면 똑같은 지도만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남은 땅이 어딘지를 쭉 보여주는데 제가 내일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레바노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남쪽의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으로 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땅들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 편에도 루벤과 가치파와 문하세치파에게 어떤 어떤 땅을 주셨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13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으로부터 13장은 전혀 다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가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때의 주체는 누구냐면 여우수화입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의 이야기와 13장부터의 이야기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첫 번째 12장까지는요 여우수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전쟁을 벌려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한성음 한성음 나중에는 왕들의 연합한 그 족속들을 연합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장면이 나왔다면 13장부터는 땅을 나눠서 그 전면전이 끝나고 각 집파별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면전이 끝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만한 전쟁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각 지역 지역마다 여전히 큰 성읍들이 남아있고 그곳에는 전쟁에 능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굉장히 좋은 무기였으며 그들은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남은 지역들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13장부터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우수화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금까지 12장까지의 그 점령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시 한번 여우수화를 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성음 한성음 점령할 때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우수화가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우수화 10장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우수화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으니 지금까지는요 여우수화의 지도력으로 그리고 여우수화의 명령을 따라서 그저 싸우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땅을 나눠서 각 지파별로 전쟁하니 군사의 수도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이죠. 그리고 전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우수화가 전쟁에 못 나가는 상황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라고 분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전혀 고려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요단강을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태양을 멈추게 했던 절대적인 지도자인 여우수화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사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형편이에요.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시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 읽었던 그 명령 전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우수하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군사가 줄어들어도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땅을 분배하여 집화별로 그 분배된 땅에 남겨진 족속들을 물리치고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여기 우리의 문제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게 아니라 현찰을 주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너희를 그들을 물리쳐 주겠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잘 봐라 촥 하면 성이 무너지고 그렇죠? 쫙 돌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벼락이 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나가서 싸울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전히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고 성벽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한 거인들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은 이제 더 적은 군사로 여우수와가 없이 가서 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어렵고 답답한 형편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더 나쁜 형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신뢰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앞날이 캄캄해 보이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4년 전에 한국당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임하고 다시 목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무엇이든지 순정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렸던 저의 한결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까지만 가는 거야. 그리고 현찰을 안 주세요. 약속만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보증이고 내가 너의 책임지는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50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지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서 알겠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말씀했던 장소에 있겠습니다. 하고 살아온 지가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형평가운데 이런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나눠진 땅에서 전쟁을 통하여 남겨진 그 땅들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상황과 현실이 눈에 더 커 보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 커 보이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하고 캄캄해도 그때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문제는 남겨진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성읍이 언지 얼마나 큰지가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의 문제인 것이라고 여우서와 13장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13장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목하게 하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툭툭 뜬금없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우서와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33절 맨 마지막 말씀도 똑같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니 땅 나누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레위지파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왜 하시죠?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다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읽고 읽다가 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레위지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너네들 땅 정복하는 거 두렵지? 상황이 암담하지? 레위지파 봐라.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도 살아날 수 있다. 레위지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업이 되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증하지 않느냐? 너네들에게 부여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고 내가 그들을 쫓아 놓을 터이니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신약성경에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과 무엇을 걱정하냐?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의 버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수많은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미지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땅들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명령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답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안 살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이 답답한 형편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한 형편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겠다. 그러니 너희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게 더 어려워 보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 더 커 보이시나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여우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여우서 13장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의 명령인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라는 약속이 더 크게 들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제 마음의 눈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이 열려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그 약속 변치하시는 주의 말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보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당신의 그 진리 하나님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지만 분명하게 주셨던 그 약속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이 아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말씀 아닌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됨이니 염려하지 마 오직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여 너의 갈 길을 가라 내가 명령한 곳까지 가는 것이 너가 할 바이고 낙심하지 않냐고 그곳에 서 있으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선명하게 들려짐으로 발매하마 주님 앞에 하나님 붙들림만 되던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항과 하나님 답답한 형편으로 발매하며 눈물지으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소서 심령의 깊은 것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묶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아마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3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 기적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과 기적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레위지파에게 주셨던 그 삶으로 나에게는 보증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나는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보증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단지 아침에 기도할 때 잠시 하나님 그 은혜의 감동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삶 앞에 붙잡힘가 되어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주님이 내 삶에 보증이 되어주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삶이 내 갈매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삶 하나님 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책임지시는 자가 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옵셔 OUR